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처럼세입니다. 자, 이제 그 사물학평 1번부터 공통문항풀이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늘 나오는 문제죠? 자, 지수 형태를 정리하는 문제잖아, 그죠? 근데 그 덮조건 같으면 그냥 지수로 정리하는 게 더 낫죠. 54는 6고 54, 그럼 2 곱하기 27이다, 그죠? 자, 그래서 지수 형태로 바로 바꿉니다. 자, 세제호건이니까 3분의 1승인가? 27의 3분의 1승은 3이죠. 자, 곱하기, 자, 그 다음 뭐예요? 자, 2의 3분의 5승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거 둘 지수법을 쓰면 2의 제곱이죠, 그죠? 자, 곱하기 3이다. 그냥 구하는 값은 12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조건 그냥 지수로 바꾸는 게 보통은 다루기 편할 거다. 자, 그런 정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면 그냥 보니까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미분 개수의 정의식이죠, 그죠? 자, 그래서 2분의 1에 F'3 이 값은 뭐냐? 라는 게 질문이죠, 그죠? 자, 근데 F'X를 해주면 3X제곱, 자, 3X제곱 빼기 6X, 그죠? 자, 그 다음 더하기 1이다. 자, 여기다 X에다 3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F'3이죠? 27에서 18 빼니까 9죠. 9에다 1 더하니까 10이죠, 그죠? 자, 그래서 구하는 값은 얼마라고?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면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커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관계식이 있어 탄젠트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질문인데 자, 우리가 삼각함수의 기본은 사인, 코사인이죠, 그죠? 그리고 사인제곱과 코사인제곱의 합은 1이다? 자,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냥 코사인 합시다. 코사인은 0보다 커요. 자, 나와 있는 조건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자, 그렇게 하면 따라서 사인 세타 이퀄 뭐가 되는 것?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코사인 값이 양수고 사인 값이 음수가 나온 거니까 몇 사분면 각이에요? 사사분면 각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제일 좋아요. 자, 2하고 1을 잡고 그러면 여기 피타오라스물 루트 3이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탄젠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다라고 나오는데 사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부호 정하면 마이너스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 구간별함수의 연속성인데 구간의 경계가 3이거든, 그죠? 뭐, 우리 구간별함수의 연속성, 구간별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냥 대입하면 되지, 뭐, 양쪽에. 자, 그래서 4번에서 양쪽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보다 작을 때는 6 더하기 a 3보다 클 때는 밑에다 3을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자, 그래서 a는 뭐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다라고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냥 간단한 구간별함수였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f'x가 나와 있어요. f1이 나와 있습니다. f0을 구하래요. 뭐, 미분되어 있으면 적분하고 적분되어 있으면 미분한다. 이게 우리 기본 생각일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5번은 바로 적분하겠습니다. fx는 3x제곱 적분하면 x3승 2x 적분하면 x제곱 자, 그 다음 적분상수, 부정적분이니까 정하면 되죠, 그죠? 1을 집어넣을 때 6이니까 1 넣으면 2이니까 플러스 4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f0의 값은 뭘까요? 4가 되겠죠, 그죠? 자, 구하는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은 공비가 1보다 크대요. r이라고 보통 표현할 거야, 그죠? 자, 1보다 커요. 자, 그 상태에서 어,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항분의, 두 번째 항까지 합, s2분의 s4는 5고 그 다음 a5는 48이다. a1과 a4의 합은 뭘까? 그럼 등비수에는 첫 항과 공비만 잘 결정하면 되잖아? 자, a5라고 하는 걸 먼저 표현하는 게 더 낫겠다. a5는 ar의 4승 이퀄 뭐라고? 48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까지 합하고 네 번째 항까지 합인데 글쎄, 공식 쓸까? 아니면 그냥 적을까? ar, 그 다음 이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a는 어차피 다 약부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r 나오면 돼.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1이죠. 그죠? 1, 자, 더하기 자, 다시 이렇게 해주면 뭘로 묶어내면 되지? ar 제곱 묶어내면 되는 거 맞아요? ar 제곱, 하니까 얼마라고? 5다. 그죠? 자, ar 제곱은 4고, ar이 1보다 크니까 ar의 값은 얼마? 2가 되겠죠, 그죠? ar은 2예요. 자, 그래서 a는 이게 16이니까 첫 항은 뭐가 되는 건 3이다라고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질문은 3 더하기 자, 3 더하기 ar의 3승 네 번째 항이니까 3 더하기 3 곱하기 8이다. 그죠? 그래서 얼마 나오는 건 27이다. 그래서 구하는 값은 2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s4가 아니고 뭐 s10쯤 됐으면 공식 쓰는 게 맞을 거야. r 마이너스 1분에 뭐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원하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면 fx는 3분의 1x 3승 자, 그냥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는 우리가 머릿속에 개형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x의 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에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닫힌 구간 a와 b에서 감소할 때 b 마이너스 a의 최대 값은 뭘까요? 자, 우리는 3차 함수 개형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감소하는 구간 잡으라면 이 부분 잡으면 되죠. a와 b를 잡으면 되는데 맥시멈 최대한 차이가 크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a는 여기, b는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순간을 잡아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럼 f'x를 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다. 1, 5 인수분해 간단하게 되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 되는 것 5다. 그럼 그들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값, 우리의 제일 큰 상황을 설정한 거잖아, 그죠? 최대인 경우는 b 마이너스 a의 최대 값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두 다항암수가 있습니다. f와 g가 다항암수다. 다항암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항암수에 대해서 가진 관념은 연속 미분 가능한 훌륭한 암수다. 그 다음 다항암수 자체가 미정일 때는 몇 차씩인지, 차수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식을 세울 때 인수분해나 근계수 관계나 중근 개념 같은 걸 잘 활용해주면 좋겠다. 보통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의 fx 더하기 1 마이너스 x의 gx 자, 1 마이너스 x의 gx 자, 이퀄 x 삼승 더하기 9x x 삼승 더하기 9x 더하기 뭐라고요? 어, 1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f0은 f0은 얼마냐면 4예요. 그죠? f0은 4다. 자, 이때 f' 0 더하기 g' 0의 값은 뭘까? 자, 이게 질문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선 다항암수가 미정이라고 해서 차수를 딱 생각해보니까 어, 그건 잘 못 정할 것 같아. 하물며 f가 10차이더라도 g도 10차가 돼서 뭔가 잘 결합해서 하다 보면 이게 차수가 3차까지 막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 그죠? 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항암수 자체가 미정이면 차수결정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지? 그래, 일단 모든 x에 관해 성립하는 관계식을 봤을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일단 숫자 대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f0이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x에다 0을 일단 넣어볼게. 그러면 0 넣으면 f0 0 넣습니다. 더하기 g0 자, 오른쪽은 1이죠. 그죠? 근데 f0은 4기 때문에 따라서 g0의 값은 얼마 나오는 것? 마이너스 4이다. 하나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f' 0 더하기 g' 0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이거거든. 아, 그래. 다항암수는 연속 미분 가능한 훌륭한 암수잖아. 니 하고 싶은 거 니 맘대로 해도 돼. 이런 뜻이거든. 그지? 자, 그래서 미분 개수를 원하니까 일단 미분을 해보자고. fx 더하기 자, 그죠? x 더하기 1에 f' x 자, f' x 자, 요거 미분하면 그 다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gx 더하기 1 마이너스 x에 g' x 자, 오른쪽은 3x3 곱다이 9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일단 0에 관한 x가 0일 때 정보가 많으니까 x에 0을 집어넣지 x에 0을 집어넣으면 f0 4 0 집어넣으면 f' 0 자, 그 다음 g'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0 집어넣으면 g' 0 자, 오른쪽은 뭐가 되는가? 9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어,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형태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f' 더하기 g' 0인데 4, 3 더하면 7이잖아. 넘어가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하는 거는 그래서 얼마라고? 2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알겠죠? 자, 딱 보니까 여기까지가 3점짜리네? 3점짜리는 3점짜리까지는 정말 금방 풀 수 있겠다. 그죠? 자, 다음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자, 원점이 있어요. 그 다음 로그 2의 9,k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떤 직선의 수직이래요? 3의 k승의 값은 뭘까요? 그죠? 음, 그럼 9번에서 뭐, 지나는 점은 표시해야 될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수직이라고 하면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 되는 것? 마이너스 1이다. 그 정도를 알고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원점과 자, 로그 2의 9,k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로그 2의 9분의 k, x좌표 분의 y좌표 지목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직선 같으면 기울기가 x총 넘겨놓고 나면 마이너스 로그 9의 8분의 로그 4의 3이다. 자, 마이너스 로그 9의 8분의 로그 4의 3이다. 자, 이렇게 표현됐죠. 그죠? 자, 이 곱한 결과가 얼마 될 거라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이 관계를 만족할 때 k가 뭔지를 구하라 라는 게 질문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여러분 로그의 성질에 따르면 이런 건 가볍게 약분해도 되는 거 맞죠? 로그 2분의 로그 9 로그 9분의 로그 8 그럼 로그 9, 로그 9 약분 되고 로그 2분의 로그 8이니까 분모는 3이 되겠죠. 그죠? 3이에요. 자, k 곱하기 로그 4의 3은 마이너스는 양쪽 다 없애면 되니까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다시 k는 로그 4의 3이 넘어가면 역시 이것도 이제 밑변환 공식 쓰면 되지 뭐 로그 4의 3의 역수가 로그 3의 4죠.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로그 3의 4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올라가면 4의 3승인가? 따라서 3의 k승은 4의 3승 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3의 k승이잖아. 그지? 그래서 4의 3승이니까 6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10번인데 자, t는 0일 때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 v2로 주어졌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이런 운동에 관한 질문은 위치, 속도, 가속도, 운동거리 이 정도가 있어요. 그죠?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한 질문이에요? 위치에 관한 질문이에요.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위치에 있다. 자, 그러면 p점의 위치를 그냥 속도 적분하면 되잖아. 그냥 ft라고 하겠습니다. ft, 바로 적분하겠습니다. t3,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 출발점이 뭐라고? 원점, 0대입하면 0이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q점의 위치를 그냥 gt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적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이것도 출발점이 원점이니까 0대입하면 0이죠. 됐죠? 만날 때니까 둘이 같다고 두면 되는 거잖아. 그치? 같다고 두겠습니다. 그럼 t3승,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8t, 이퀄 0이죠. 그죠? t로 묶어내면 2차 방정식이 남는데 인수분해 바로 하면 되겠다. 2, 4,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래서 t에, t 플러스 2에, t 빼기 4이퀄 0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출발하고 나서 만날 때니까 원래 시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부호가 양수다라는 게 안목적인 제약 조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t의 값은 얼마라고? 4다. 이렇게 표현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질문이 뭔가 하니까 이때까지 q가 움직인 거리, 자, 그럼 이제 v2라고 우리 표현되어 있던 거 점 q의 속도가 마이너스 2t 다하기 6인데 뭐 운동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거든. 그죠? 자, 운동 거리는 속력을 정적분한 거잖아. 그럼 절대값 취해서 정적분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면 직선이니까 그냥 그림으로 가볍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요. 6이에요. 그죠? 이게 3이죠? 4일 때까지. 운동 거리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뭘 뜻하는 것? 이 넓이를 뜻하죠. 그죠? 넓이 바로 구하면 되겠다. 2분의 1에 왼쪽 넓이는 밑변 3, 높이는 6이고 오른쪽 넓이는 2분의 1에 요거 밑변 1이죠? 기울기 2다 보니까 요거 높이 기울기 마이너스 2다 보니까 높이 2가 되겠죠. 그죠? 1 곱하기 2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9 더하기 얼마? 1이다. 그래서 구하는 값은 얼마라고? 10이다라고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공차가 음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듯이 나와있는 제약 조건을 잘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공차가 음의 정수. 등차수의 AN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 1항부터 8항까지 절대값 취해서 더한 것은 1항부터 8항까지 그냥 더한 거에다 42를 더한 거다. 1항부터 8항까지 합. 우리 편의대로 하면 S8은 뭘까? 라는 게 질문이죠. 그죠? 자, 이게 질문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공차 D라고 하는 게 그냥 음의 정수예요. 정수. 정수. A6은 마이너스 2예요. 여섯 번짱은 마이너스 2다. 그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식은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인데 한쪽에 모으는 게 어떨까 싶은데 K번짱의 절대값에서 K번짱을 뺀 거 의 합이다는 얼마가 된다고? 42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우리 S8은 뭘까? 1항부터 8항까지 합은 뭘까요? 라는 게 질문이죠. 그죠? 자, 질문인데 글쎄 우리가 이런 그 등차수열을 봤을 때 최소한이 어떤 뭐 A하고 D라 두고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막 풀면 되잖아. 열심히 풀면 되는데 그나마 이제 꼭 생각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0인 N에 관한 2차함수잖아. 2차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2차함수 정도를 그려보는 것 자, 이 정도고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거든 자, 근데 6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내가 일반항 자체를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공착음수니까 감소하는 거 맞죠?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6번째 항이 뭐 6일 때 생각하면 이 값이 뭐가 될 거라고? 마이너스 2다. 자, 이 정도가 될 거잖아. 그치? 최소한 이 정도를 그냥 가볍게 그려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그 다음 뒤에 거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물이 뭐냐면 장애물이 결국은 절대값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 양수, 음수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자, 양수일 때는 어차피 빼면 다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음수인 게 결국 몇 개냐? 이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이제 그게 필요한데 글쎄, 음수인 게 6번째 항이 음수인데 5번째 항이 음수일 수도 있죠. 그럼 5번째 항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이게 공차가 음의 정수다 보니까 결국 공차가 마이너스 1인 경우거든. 이건 그냥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엔 D는 마이너스 1이다. 이 경우 따로 하고 그 다음 D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해주면 5번째 항 왼쪽으로는 다 0 이상이 되는 거거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그럼 5번째 항은 음수야. 5번째 항은 음수인데 4번째 항까지는 양수가 될 거거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남는 건 시그마 K는 5부터 8까지 그죠? 5부터 8까지 AK 절대값 마이너스 AK다. 자, 이퀄 40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건 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5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결국 절대값처럼 1, 2, 3, 4잖아. 1, 2, 3, 4 다하면 10인 거 맞아요? 이렇게 담으면 10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10이에요.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0 더하기 10 하면 20일 거 아니야. 조금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않아요. 자, 이건 만족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남은 건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2 이상일 때라고 생각해. 마이너스 2 이하일 때라고 생각해보면 다섯 번짱, 네 번짱, 세 번짱이 전부 다 보호가 돼야. 다 양수거든. 그럼 시그마 처리하면 0 된다고, 걔들은. 결국 여기서 남는 건 뭐밖에 없냐 하면 6항, 7항, K에다 6, 7, 8 넣었을 때밖에 없잖아. 그지? 자, 그럼 이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6이죠. 마이너스 A6. 자, 그 다음 7 넣어도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2배에서 A6, A7, A8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이퀄 뭐가 될 거라고? 42다라고 정할 수 있죠. 자, 근데 등차가 갖는 특징은 이렇게 둘 더하면 가운데 항의 2배죠. 그래서 마이너스 6 아, 3 곱하기 A7이 되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A7은 42다. 자, 따라서 A7은 6, 7이 40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공차 결정 났죠? 자, 따라서 공차가 보니까 6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자, 그 다음 7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5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A에는 마이너스 5N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그죠?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이죠? 플러스 28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죠? 자, 이제 이게 일반항이잖아. 이거 1항부터 8항까지 합인가? 그럼 시그마 썼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8 9 더하기 28은 그냥 몇 번? 8번.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되나요? 마이너스 180이죠? 플러스 28이 16에 160이죠? 8, 8이 64. 224.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따라서 정리하니까 얼마 나오는 건 44다. 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알겠죠? 자, 그래서 특징적인 요소에 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작업을 열심히 해주면 됩니다. 절대값 같으면 우리 관심사항은 뭐냐면 어쨌든 개가 양수가 될 때와 음수가 될 때를 정확하게 구별해 줘야 된다. 한 번에 구별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하겠으면 분류하겠다. 자, 이런 정도 생각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2번을 보면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실수 A에 관해서 A는 실수예요. 뭐 특별한 제약 조건 없어요. 자, FX는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다.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고 자, 그 다음에 3X 더하기 A고 자, 그 다음 X가 0보다 작아요. X가 0 이상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GX는 이 상태에서 GX라고 하는 건 인테그라를 마이너스 4부터 X까지 Ft의 dt 라고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GX가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GX의 극대값은 뭐냐? 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죠? 자, 이게 질문인데 자, 우선 뭐 함수의 팩스를 봤을 때 그냥 함수라 그랬지. 연속 미분 가능 이런 말이 존재하나요? 뭐,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간별 함수 나왔을 때 기본 습관은 뭐지? 그냥 대입해보는 거야. 구간의 경계가 0이야. 0 넣으니까 아, 일단 자동으로 연속은 확보가 돼요. 미분에서 0 넣어보면 3이고 미분에서 0 넣어봐도 3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미분 가능까지 정확하게 확보가 돼요. 자, 근데 우리 GX라는 함수를 보니까 그냥 정적분된 함수잖아.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는 항상 기본 제약 조건이 뭐냐면 연속 함수에 대한 정적분만 다루는 것이고 연속 함수에 관한 정적분은 무조건 미분 가능한 함수다. 라는 인식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어, 그래? 그럼 일단 가볍게 미분하는 거지. 그럼 G'X 하면 오른쪽은 그냥 FX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죠. 그죠? 자,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E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는 말은 자, 미분 가능 함수이기 때문에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F가 미분 가능한 F가 연속만 되더라도 피적분 함수가 연속만 되더라도 정적분된 함수는 반드시 미분 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의 경우에 극대나 극소를 갖는 지점은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지점이거든. 자, 일단 무조건 F2는 즉, G'2 G'2 F2 F2는 6 더하기 A죠. 그죠? 자, 이거이 그걸 뭐가 될 거라고? 0이다. 자, 따라서 A값은 뭐가 될 거라고? 마이너스 6이다. 자, 이건 정해지는 거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자, 이게 극대값이 뭐냐라고 질문했거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G가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G'X, FX의 0되는 순간이거든. 여기서는 X는 2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인수문 해봐도 되고 3의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야. 자, 1, 2 마이너스 그죠? 자,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직선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쯤 극대 부호 변환 순간이 여기쯤 되겠죠. 그죠? 이게 음수인 순간이니까 X이퀄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최종적인 질문은 G 마이너스 2는 뭘까요? 라는 게 질문이 되겠죠. 그죠? 그럼 G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G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자, 그럼 T라고 하는 게 Ft의 dt인데 항상 정적분의 기본은 적분 변수와 구간이거든. 그럼 T란 문자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를 취할 때 F는 뭐냐? 그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는 음수인 부분이니까 이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3t제곱 더하기 3t 빼기 6의 dt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건 뭐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자, 적분하면 T3승 마이너스 2의 3승하면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4의 3승하면 마이너스 64죠. 그죠? 빼지니까 플러스 64 더하기 2분의 3의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 그 다음 마이너스 6 곱하기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정리하니까 56인가요? 자, 56 마이너스 12인데 2랑 약분하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18 그 다음 마이너스 12 그 따라서 56에서 30 빼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구하는 값은 얼마라고? 26이다라고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혹시 계산 같은 게 살짝 복잡해 보이면 이 정도 별 계산은 아니긴 한데 그냥 마음 비우고 정말 천천히 계산해. 그러니까 한 번에 정확하게 끝내자고 자, 그런 방법을 써준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암상 같은 거 하지 말고 자, 그냥 정확하게 한 번에 계산을 마무리시겠다. 그런 생각으로 꼭 처리를 하십시오. 자, 여러분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봐주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겠다. 그죠? 그림을 딱 보니까 자, 그림과 같이 2AB는 BC의 길이가 돼요. 코사인 각 ABC는 마이너스 8분의 5예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5라고 했습니다. 원 O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Q라고 할 때 QA는 6루트 10이래요. 아, 그 다음 3분의 A, C, U의 점 D에 관해서 각 C, D, B가 3분의 2파이래요. 그림에서 3분의 2파이 확인했죠. 삼각형 C, D, B 외접원 반지럼의 길이는 뭘까요? 자, 일단 일반적인 예상은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으로 바로 풀리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거다라는 예상은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도형과 관련돼서 주어진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사인 법칙 쓸까, 코사인 법칙 쓸까에 관한 예상도 필요하죠. 마지막 순간 질문을 보면 외접원을 원하니까 마지막 순간은 사인 법칙을 쓸 것 같아. 뭐, 그 전에 뭐가 쓸지는 뭐가 사용될지는 문제, 주어진 정보가 뭐냐에 따라 판단하는 거겠지. 하여튼 뭐 처음에는 그냥 원이 하나 있어. 뭐 이 원의 크기라든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런 정보가 주어져 있진 않아요. 자, 그 다음 ABC라고 자, 그림에 최대한 어쨌든 간에 건접해서 그리자고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잡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정보가 얘, 요거의 두 배가 얘가 된다니까 편의상 이렇게 두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코사인 각 ABC 아, 이렇게 표현해 여기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뭐라고? 5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피점을 왼쪽에다 잡는데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게 피를 잡으래. 자,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이 하나 있어. 그래서 굳이 삐뚤게 이런 현이 있어. 넓이 제일 클 때 어디지? 그럼 여기죠. 자, 이렇게 만드는 거 맞죠. 그럼 이게 이등변 되는 거 맞죠. 그 원의 중심하고 하면 다 일직선상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얘랑 얘랑 평화하기 때문에 동의각이 똑같다라든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어, 그래 큐라고 하는 게 쭉 이렇게 해주면 여기인가 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이렇게 잡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잖아.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 가장 기본은 뭐냐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뭐가 되는 것? 파이다. 라는 정도죠. 여기가 세타니까. 마주보는 각이 여기야. 그럼 이게 파이 빼기 뭐가 되는 것? 세타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QA의 길이가 6루트 10이래. 이게 6루트 10이래.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작도하는 과정 속에서 2등변이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것? 6루트 10이다. 그죠? 자, 그리고 D라는 점을 잡는데 D라는 점을 어딘가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요게 3분의 2파이래요. 그죠? 이게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때 이 외접은 뭘까? 이런 질문이잖아.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인법칙 쓴다고 생각해보면 마주보는 병과 각인데 각은 주어졌으니까 2L이 얼마냐? 이것만 정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최초 상황을 통해서 뭔가 L에 관한 정보를 모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근데 보니까 여건상 어쨌든 이게 확정 세타는 확정된 각이야. 그럼 두 병과 사이 각이 정확하게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쪽에서도 L과 관련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이 삼각형 입장에서 여기 삼각형 입장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AC제곱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거 표현하는 방법은 L제곱 더하기 4L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L 곱하기 2L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8분의 5 한 가지 표현법을 가졌어요. 또 다른 표현법은 왼쪽 삼각형 입장에서 해보면 제곱하면 36 곱하기 10이니까 360이죠. 자, 360 더하기 360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변의 곱 360이죠.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인데 걔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8분의 5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L을 구할 수 있겠다. 자, 2 2 이렇게 합분돼서 2가 남겠죠. 그죠? 그럼 5L제곱하고 2분의 5L제곱이니까 2분의 15L제곱인가? 나왔습니다. 자, 는 360 묶어낼까요? 자, 그럼 2죠. 자, 요거 4 되겠죠. 그죠? 그럼 2 빼기 4분의 5하니까 4분의 3이에요. 4분의 3이다. 그죠? 자, 그러면 4분의 36은 9잖아? 90 곱하기 3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L제곱은 15분의 90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2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뭐 계산은 그냥 천천히 하면 되죠. 이게 약분은 5죠? 자, 그 다음 5분의 90 하면 10 얼마죠? 18이죠. 그죠? 18이에요. 18 그럼 18 곱하기 2 하니까 얼마? 36이다. 따라서 L의 값은 얼마 되는 것?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L이 6이니까 이 값은 뭐가 되는 것? 12 자, 그 다음은 사인 법칙 쓰면 되지 뭐 사인 3분의 2파이 2분의 루트 3분의 마주보는 편 12는 2라지알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라지알은 이거 약분하면 루트 3분의 얼마 되는 것? 12 그죠? 12는 4 곱하기 3이죠. 분모 루트 3이랑 약분 되면 4루트 얼마 되는 것? 3이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죠. 그죠? 그리고 뭐 답안 같은 거 결정할 땐 항상 또 최종적인 질문이 뭐였지? 뭐 그 정도 한 번쯤 확인해 보면 좋아요. 알겠죠? 자,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두 정수 자, 정수 이런 거 정확하게 봐야 돼. A, B가 정수야. A, B가 정수 혹시 뭐 서로 다르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나? 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두 정수의 A, B가 있어요. 어, 함수 F, X라고 하는 게 어, 구간별 함수네. 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 다음 X가 0보다 커요. 0보다 클 때 X 3승 빼기 3X 제곱 더하기 5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실수 T에 관해서 Y는 FX의 그래프하고 자, Y는 T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죠. 함수 GT가 T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B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 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 Y는 T라고 하는 상수 함수를 아래로 막 움직이겠죠.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이 두 개가 있을 정수 A, B가 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럼 Y는 FX라는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건 그리기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것만 그리면 돼. X제곱에 X빼기 3이잖아? 0에서 튕기고 3에서 뚫고 지나가죠. 우리가 3차 함수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적당하게 비율관계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튕겨 자, 한번 따지면 이렇게 온 거죠. 살아남는 건 물론 이것밖에 없지만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그럼 요게 3일 테 자, 미분 안 해봐도 요거는 2란 건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자, 2대 1이라는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그럼 2 집어넣으면 값이 자, 요건 지금 값이 뭐냐면 Y는 5예요. 자, 요기는 아니면 요점은 5라고 하면 되지 뭐 그죠? 이거 비우고 요건 5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2일 때 같으면 값이 얼마지? 2 집어넣으면 8백이 12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5 하니까 얼마? 1이죠. Y는 1이다. 자,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확정된 그래프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왼쪽에 해당되는 건 이차함수를 그리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언제나 일관돼야 돼. 어떤 상황이든 이차함수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뭐 무조건 대칭축이에요. 딱 보니까 대칭축은 X는 A잖아. 그럼 대칭축이 그 다음 경계가 0일 때잖아. 그럼 대칭축이 0보다 오른쪽이냐 0보다 왼쪽이냐 아니면 뭐 0일 수도 있지 뭐.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A가 0일 때부터 시작해볼까? 이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야. 그럼 0일 때 해석. 자, 뭐 그래프가 그러면 이렇게 오겠지. 여러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린 거야. Y절표는 아직 뭔지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거지.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리자고. 그럼 여기서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하는 게 맞죠. 계속 변하죠. 몇 군데에서 변하지? 세 군데에서 변하죠. 만족하지 않죠. 이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나? 어, 이렇게 되면 개수 여기밖에 안 변하는데 0개였다가 하나 됐다 그 다음 두 개다 이것도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어디지? 이렇게 왔어요. 해보면 되지 뭐. 여기서 변해요. 여기서 변해요. 여기서 변해요. 세 군데에서 변하죠. 만족하지 않아요. 야, 그러면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옮겨보면 자, 여기 왔어요. 자, 해당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어, 여기서 변하는 거 맞아요. 여기서 변하는 거 맞아요. 몇 군데에서 변하는 거예요? 두 군데에서 변하는 거죠. 다른 모델이 존재해요? 더 내려와도 되지만 내려와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만족하지 않거든. 그럼 자, 지금 우리가 빨갛게 한 그린 그래프가 유일하게 만족하는 그래프다. 자, 이 경우는 Y절편이 1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라고 생각해보면 X이 0일 때 함수값이 Y절편인데 A는 0이니까 B제곱이야. B제곱은 1이다.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 0,1하고 0,1하고 이렇게 두 개 순서쌍이 있네. 맞아요? 자, 이제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A가 양수 자, 이 경우를 해보면 자, 대칭축이 오른쪽이야. 근데 대칭축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이 상태에서 좀 가파르게 그린 것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프 구조가 똑같은 거잖아. 동일해요. 그래프 구조가 동일한 구조야. 그래서 그 뭐 GK인가 아, GT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두 개가 되고 싶으면 Y절편이 정확하게 여기 1 되는 순간이야. 그럼 이 경우라고 생각해보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되라고?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야, 근데 갑자기 이거는 따지면 만족하는 A, B 순서쌍이 제약된다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부정방정 이런 걸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을 풀어가는 기본 방법은 뭐냐면 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 안 될 때 정말로 뭐 다 추론이든 뭐든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적당하게 범위를 잡아보는 거야. 적당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 이런 느낌이 강해요. 아니면 한 문자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근데 지금 보면 1밖에 안 되잖아. 1밖에 안 돼요. 만약에 B가 0이면 어, 가능할 수도 있지. 근데 B가 1 되면 뭐 가능한 건 0밖에 없어. B가 2가 되거나 자, 이러면 만족할 수 없어. 이미 4가 되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A, B 중에 여러분 아무거나 해도 돼. 나는 A가 1일 때 양수니까 1일 때 2일 때 3 A가 1이라고 할까요? 4분의 1이죠. A가 1이야. 4분의 1이면 4분의 3 돼야 되니까 말이 안 돼. A가 2라고 합시다. 그러면 4분의 4니까 1이죠. B값은 알아서 뭐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경우는 B값은 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A가 3이라고 하면 4분의 9 대임이 제곱은 양수인데 절대로 동호성립하죠. 이런 건 다 불가능. 그죠? 자, 그래서 2,0 A가 2고 B가 0인 거 이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해선을 작성하고 싶어요. 이렇게 구별하면 돼. 그럼 이제 A가 뭐일 때 잡는 거지? 음수일 때 자, A가 음수일 때 자, 이 경우는 뭘까? A가 음수라고 하면 대칭축이 왼쪽 편에 존재하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정난 거로 치면 A가 음수일 때 자, 우선 결정난 거로 치면 이렇게 왔어요. 이게 5야. 자, 이게 1이야. 그죠? 자, 그럼 이제 왼쪽 편에 어떤 그래프를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만나는 교점 계속 달라지려고 하면 무조건 일단 지금 여기랑 여기는 달라질 것 같지 않아. 근데 이런 게 더 추가가 되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결국은 뭐냐면 아, 이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자, 이거 이들이 어떻게 되는 구조밖에 없지? 일치하는 구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옮겨가면서 여러분 그려보면 결국 만족하는 모델은 이렇게 와서 이런 꼴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Y는 T 그렸을 때 교점 달라지는 순간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경우라고 생각해보면 자, 그럼 우선 0일 때 함수값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값이 뭐가 되라고? 5다. 그 다음 꼭지점의 함수값이 1인데 자, 꼭지점의 함수값은 요건 완전제곱 만들면 X-A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 더하기 B제곱 1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바로 연립 가능한데 빼주면 A제곱은 4 A제곱은 4 그럼 A제곱이 4라고 하면 4분의 4니까 1이죠? B제곱도 뭐가 되는 건? 4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근데 A는 음수란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야 B는 제약 조건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다 가능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콤마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요렇게 순서상 2개가 더 나와주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죠? 그래서 합치면 2개 하나, 2개 하니까 총 몇 개가 존재하는 것? 5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5번을 보겠습니다. 자, 15번을 보면 이게 14번도 우리가 다인 거는 이게 기출을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면 구간별 함수 나와 있고 실근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 그 다음 어떤 구간에서 최대 최소 최대 최소 값을 새로운 함수 값으로 갖는 함수 뭐 이런 형태에 관한 질문들이 일단 수능 문제에 정확하게 나온 적이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출을 열심히 본 친구들 같으면 충분히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거다 이런 준비가 돼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 15번도 보면 이 점화식 문제잖아. 그죠? 그럼 점화식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뭐냐면 주로 2항 점화식 다음 항은 전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부동식으로 뭔가 범위 제약 같은 게 막 주어지고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기껏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몇 항부터 시작해서 나는 조사할 거냐 어차피 점화식은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적을 거야 근데 너가 몇 항부터 적어 나갈 거니 라는 거하고 필요에 따라서 범위라든가 그래프 같은 걸 한 번쯤 그려볼 수 있는 건데 그래프를 통해서 범위 제약을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보통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15번 문제를 보면 am 플러스 1은 an 또는 3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n이래 an이 m보다 클 때 자, an이 m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a5가 5인 a1의 곱은 뭘까 이 말은 뭐냐면 a1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a1은 여러 개가 있다 두 개 이상 있을 거다 그들의 곱은 뭐냐 라는 게 질문이죠 그죠? 자, 질문인데 글쎄, 그래서 시작하는 항은 내가 몇 항부터 할 거냐 당연히 다섯 번째 항이야 무조건 정보가 많은 대로부터 이거는 갈등이 되진 않아요 아, 근데 범위 뭐 여기다 범위 뭐 어떻게 하려고 n보다 크겠지 뭐 근데 n은 변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그래프 그릴 때는 an을 x 이걸 y라 두잖아 그치? y는 x가 되든가 y는 x인데 3n 빼기 2가 있으면 이거 n 따라 계속 변하는 거잖아 사실 안타깝게도 얘는 그래프를 그려갖고 뭘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야,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열심히 적어 나가는 거야 자, 다섯 번째 항부터 근데 뒤로 가는 건 유일한 결정 여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a5가 5면 a5가 5이하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 맞죠? a6은 3 곱하기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5야 확정돼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럼 결국 남은 과제는 앞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첫 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섯 번째 항부터 시작하면 인접한 항사의 관계니까 네 번째 항 알 수 있고 네 번째로부터 다시 세 번째 세 번째로부터 두 번째 두 번째로부터 첫 번째 이런 구조일 거잖아 그치? 이거를 내가 만약에 암산을 잘할 자신이 있으면 수용조를 그리면 돼요 자,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둘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아,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다시 여기로부터 뭐, 뭐, 뭐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근데 이게 자신이 좀 없어 그러면 그냥 이 이름 그럼 아예 다 적는 게 더 좋아요 자, 이게 내가 암산할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 15번쯤 되면 아, 그래도 꽤 난이도 있는 거겠지 선음적으로 그런 보통 생각이 막 들잖아 그치? 그럼 그게 차분하게 그럼 a5라고 하는 건 a4 기준으로 하면 이게 얘가 되든 얘가 되든 이렇게 a4가 되든가 자, 또는 a5는 3 곱하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4가 되든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a5가 5니까 a5가 5니까 구해보는 거예요 이게 구해보고 나서 이 범위 제약을 만족하는 것만 채택하는 거지 둘 다 만족하면 둘 다 채택해도 되고 그러면 자, 이 경우라고 생각하면 a4가 5니까 a4는 4보다 큰 게 맞죠 오케이 가능 가능 자, 이 경우라고 하면 3, 4, 10, 10이죠 자, a4는 5가 되면 되네 a4는 5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거는 두 번째 경우인데 해당되지 않죠 물론 a4는 5가 맞아요 앞에 조건 때문에 다행히 a4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제 a4는 그럼 똑같이 a4는 a3이든가 자, 또는 a4는 3 곱하기 3 마이너스 2 빼기 a3이든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a3은 자, a4가 5니까 a3은 5야 가능할까요 자, a3은 3보다 큰 거 5가 됐으니까 만족하죠 오케이 가능해 그죠 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경우라고 하면 자, 이거 이퀄 5가 됐다 라고 하면 되잖아 자, 그럼 9에서 2 빼니까 7인 거 맞아요 7이에요 그럼 따라서 a3은 뭐가 되는 거 7에서 2를 빼야 될까 2 그럼 a3은 3보다 작다 어, 만족하죠 그럼 a3의 경우가 2가지 케이스로 갈라진 거예요 그죠 자, 다시 a3이 5가 될 때 a2가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a3이 2가 됐을 때 가능한 a2가 뭐가 있을까 이걸 차분하게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 자, 조사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마음을 천천히 비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a3이 만약에 5야 이 경우라고 하면 자, 그럼 다시 a3은 a2는 5든가 또는 a3은 3 곱하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2든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누어지면 자, 그럼 우선 a2가 5가 되면 a2는 2보다 큰 게 맞으니까 이게 가능 그죠 자, 여기서 이게 5가 되면 자, 6에서 2 빼니까 4죠 따라서 a2는 뭐가 되는 건 마이너스 1이다 자, a2는 2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것도 만족해요 맞아요 그래서 a2가 이 경우에 가능한 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다시 여기부터 이제 요거 먼저 마무리를 정확하게 짓자고 첫 번째로 a2가 자, a1과 똑같은데 이게 5인 경우하고 자, a2가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냥 3 곱하기 1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이거 별 거 없어 열심히 계산하는 거 3 곱하기 1 빼기 2 빼기 a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라고 하면 되죠 그럼 a1은 1보다 큰 거 맞죠 오케이 만족 그죠 자, 여기는 3 빼기 2 하니까 1이죠 자,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4 자, 그럼 a1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죠 그죠 만족합니다 자, 오케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일단 a1은 5 또는 a1은 뭐가 되는 것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와준 거죠 이게 두 가지를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2가 마이너스 1이에요 똑같이 하면 a2는 a1은 마이너스 1 또는 a2는 자, 3 곱하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1인데 이게 뭐가 될 때 마이너스 1 이럴 수 있죠 자, 근데 첫 번째 경우가 되고 싶으면 a1이 1보다 커야 되는데 아니잖아 이건 아니에요 여기는 3에서 2를 빼면 1이죠 그럼 a1은 a1은 뭐가 되죠 2가 되죠 그죠 이거 a1이 1보다 작을 때가 돼야 되는데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죠 그냥 됐어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a1이 a1이 몇 개 나왔냐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a3이 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2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이제 크게 봐서 두 번째 a3이 2일 때 자, 하면 된다고 첫 번째로 그럼 a3이 a2 2 또는 a3이 자,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 이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3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2 이게 뭐가 될 때 2가 될 때 자,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a2가 2보다 클 때거든 크지 않잖아 이건 아니에요 여기는 6백이 하니까 4죠 따라서 a2는 a2는 뭐가 되는가 그럼 2가 되는 거 맞아요 만족해요 a2는 2보다 작거나 같아 만족하는 거 맞죠 그죠 자, 따라서 a2는 뭐밖에 안 되는 거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자, a2가 2라고 했으니까 이게 a1과 똑같이 2가 되든가 또는 a2가 자, 점화시 기억하면 3 곱하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1인데 이게 2가 되든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a1이 1보다 클 때거든 어, 만족해요 오케이 만족합니다 a1이 1보다 큰 거니까 여기는 3에서 2 보니까 1이죠 자, 따라서 1이니까 a1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는 a1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만족하죠 만족해요 그죠 그럼 빠짐없이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한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a1으로 가능한데 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이게 1이죠 아, 여러분 쏘리 쏘리 이게 1이에요 1에서 넘어 a1이 콜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a1은 5 또는 마이너스 4 또는 자, 5 또는 마이너스 4 또는 2 또는 얼마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그죠 뭐 이들의 곱인가 다 곱하면 되겠지 뭐 그지 40이다 라고 정할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음 자, 그리고 여기는 하여튼 뭐 일단 일반적으로 케이스 분류되는 점화식은 케이스가 분류되는 점화식은 몇 항으로부터 시작할 거냐라는 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역추적하는 게 핵심인 건데 그거를 암산이 자신이 없으면 지금처럼 그냥 쭉 세로 방향으로 그냥 가로로 적어 나가는 방식을 써요 자신 있으면 수용도에다 바로 표현해도 돼요 근데 한 개라도 빼먹거나 계산이 틀리면 안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좀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가로로 적어 나가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단답형 1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현재까지는 보니까 문항들이 다 기출의 정신을 다 잘 담고 있어요 자, 16번 아, 그냥 지수 형태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4x은 2의 2x은 자, 그 다음 2분의 1의 뭐 그 2의 마이너스 x다하기 9다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지수끼리 똑같은 거니까 x이퀄 뭐가 되는 건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17번 정적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적분함수가 됐든 구간이 됐든 뭔가 일치시키면 되는데 뒤에 거 보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그냥 플러스 0부터 2까지가 되죠 그럼 구간이 똑같죠 그럼 피적분함수 합치면 되죠 그럼 0부터 2까지 3x제곱 그 다음 2x 그러니까 2x하고 마이너스 2x 지워지는 거죠 더하기 4 3x제곱 더하기 4다 dx 그래서 x3수니까 8이죠 8이죠 얼마에 그러면 16이다 라고 정할 수 있겠죠 자, 18번 을 보면 AN에 관해서 1항부터 10항까지 합 더하기 1항부터 9항까지 합은 137이래요 그 다음 10항까지 합해서 뭐 시그마는 실수면 뽑아도 되잖아 그치? 그럼 9항까지 합의 2배 1개 101이래요 10번째 항은 뭘까요? 자, 우리 그냥 편하게 표현할까요? 18번 문제를 보면 S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S9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137 그죠? 자, 그 다음 S10 마이너스 2S9 하니까 얼마냐? 101이에요 그죠? 그냥 빼주면 그냥 연립 바로 되는데 자, 그럼 3 곱하기 S9인가요? 빼주면 되죠 그죠? 빼주면 되니까 36이죠 따라서 S9는 얼마 그러면 12 그럼 S10은 그죠? 24죠? 넘어가면 24 더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12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A10이라고 하는 건 10항까지 합해서 그냥 자, 9항까지 합을 빼주면 되잖아 그치? 12 빼주면 되니까 110 얼마지? 3이다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fx는 x3승 3차함수예요 x3승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다 라고 나왔습니다 0,2란 점에서의 접선하고 2,2에서 접선을 각각 lm이라고 했을 때 x수기에서 만난대요 60 곱하기 f2의 절대값은 뭘까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럼 값을 구하란 말은 어떻게 될 거라고 확정될 거란 뜻이에요 자, 어딘가에서 자, 그래프는 하여튼 그래프는 나와있으니까 그냥 그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A란 점 0,2 그죠? 자, 그 다음 B란 점 자, 이게 B란 점 2,fe 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교점이 x수기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y값이 0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0이 된다 자, 이런데 y값이 0이 된다 축을 다시 설정하면 뭐 이런 식이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혹시나 뭐 가볍게 내가 뭐 기약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해봐도 돼요 해봐도 되는데 잘 안보이네? 자, 그러면 그냥 구하지 뭐 미분하면 f'x를 해주면 3x고 빼기 5x 더하기 a 자, 접성결제 a야 y는 ax 더하기 e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 같으면 y값이 0이 되는 순간이니까 마이너스 a 분의 2 콤마 뭐가 되는 건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a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면 되잖아? 이게 지금 2 콤마 f2라고 하면 1을 집어넣으면 8 빼기 10 더하기 ea 더하기 e예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지워져서 ea가 되네? 2 콤마 ea야 자, 이제 관계 찾으면 돼 그죠? 자, 근데 원래 접선 문제는 접점하고 기울기거든 뭐 기울기 표현하는 방식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럼 x값 차이는 e에서 이걸 빼는 걸로 하시면 2 더하기 a 분의 2 분의 y값 차이는 ea인데 이게 이 점에서 미분계수이기도 하잖아? 그럼 미분한 거에서 e를 집어넣으면 되죠? 12 빼기 10 더하기 a 그러니까 a 더하기 2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e는 또 약분되는 것 같긴 한데 양변에 그냥 양변에 a를 분모 분자 a를 곱하는 걸로 하자고 a제곱 그죠? 요거는 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는 a 더하기 2다 자, 그래서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다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죠? 자, a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이 f2라고 했거든? 자, f2라고 했으니까 요값은 자, 요값이 얼마일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야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최종적인 질문은 60 곱하기 3분의 4 자, 이렇게 되나? 자, 그래서 얼마예요? 그러면 80이다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fx는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야 2차 함수는 대칭축이야 대칭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역할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항상 대칭축은 의식하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대칭이에요 어, gx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x가 0 이상 12보다 작아요 방정식 f합성 gx 이콜 gx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인 x의 합 한마디로 실근 합은 뭘까요? 자,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죠? 깔끔한 합하면 정수가 자연수가 나오나 보지 뭐, 그죠? 이게 나름대로 이제 합성 형태의 방정식이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왼쪽식 보면 합성된 거잖아 그죠? 근데 뭐 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수가 합성됐을 때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이 등장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기본은 무조건 치환인 거예요 그 대신 치환하면 범위 같은 것만 생각하면 되지 gx를 t라고 두면 자, 그러면 이 코사인 함수니까 t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거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ft 2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1이퀄 gx이퀄 t라 둔 거죠? 자, 뭐 그냥 되네 2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1이퀄 0입니다 1, 2 1, 1 마이너스 여기 그죠? 자, t는 마이너스 1t 즉 gx 즉 코사인 3분의 파이 x equal 마이너스 1 또는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물론 특수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y는 코사 이거 한번 그려보면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주기 대칭성 상하폭 필요하면 격자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기 이거 주기 생각해보면 3분의 파이 분의 2파이니까 얼마죠? 6이죠 12까지면 두 주기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코사인함수는 0,1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한 주기 또 한 주기 12는 빠져요 자,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6 12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제 gx가 마이너스 1 되는 순간 그러면 두 개가 있네 gx가 2분의 1 되는 순간 하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존재하죠 그죠? 그들의 합에 관한 질문이거든 이게 대칭성 생각하면 그냥 구하겠다 둘 다 하면 가운데 6이니까 12 이렇게 돼도 12 이렇게 돼도 12 그럼 12 3번이니까 얼마죠? 그러면 36이다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면 어, A가 2보다 커요 실수 A에 관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울기 지수로 감수가 나왔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등장하면 뭔가 필이 오는 거 있어요? 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나오면 역함수 관계 같은 걸 또 올리면 돼요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게 Y는 X가 있는데 역함수 관계면 대칭이잖아 대응되는 점 연결하면 무조건 이거 기울기 얼마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어주면 이 두 점은 서로 어떤 관계라고? Y는 X 대칭인데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은 지수로 감수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역함수 관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제 그 정도의 인식은 필요합니다 자, 근데 두 곡선이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에서 보면 자, A가 2보다 크대요 Y는 A의 XS 더하기 2 자, Y는 로그 AX 더하기 2 그죠? 자, 근데 다행인 건 우리가 평가원 시험에 한 번 나오고 나서부터는 마음에 준비가 잘 돼 있어 둘을 딱 봐도 역함수 관계는 아니에요 이 자체로 역함수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 둘만 놓고서 보잖아 역함수 관계 맞죠? 그럼 역함수 관계면 Y는 X 대칭인데 그들을 동일한 만큼 평행이동하면 대칭축에 그 대칭축에 해당되는 Y는 X도 동일한 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둘 다 보니까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죠? 둘은 대칭성이 존재해 대칭축이 Y는 X인 거예요 Y는 X에다 그걸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자고 하면 이 정도 해서 Y는 X다간 2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 정도가 있어요 그럼 지수함수는 원래 치역이 제일 중요하잖아 Y는 2가 있어요 요거다 위에 이렇게 그려진 거죠 자, 그럼 로그함수는 이거와 대칭이어서 자, 이 정도 생긴 거예요 맞아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려줍니다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랬더니만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우리가 딱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A하고 B다 정확하게 대칭이에요 자, 근데 이제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에 Y좌표가 2분의 19파이가 아, 2분의 19 아, Y좌표가 2분의 19고 넓이가 2분의 121파이가 된다 A는 뭘까라는 게 질문이에요 원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이 정도는 안 그려봐도 그냥 암산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 점의 좌표가 Y좌표 2분의 19라고 그럼 X좌표는 X좌표는 2분의 자, 이게 2분의 4죠 2분의 뭐가 되는가 그러면 15 라고 바로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원 넓이 나왔는데 파이 R제곱이 아, 2분의 100이 R제곱이 결국 2분의 120이다 자, R은 루트 2분의 11이다 자, 따라서 이건 2분의 11 루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길이가 2분의 11 루트이다 근데 이거는 기울이 마이너스 3이면 X방향 Y방향 1대 1대 루트이죠 2분의 11만큼 내려왔어요 2분의 11만큼 오른쪽으로 갔어요 따라서 점의 좌표는 여기서 2분의 11 빼면 되죠 2분의 4니까 2예요 Y좌표는 여기다 2분의 11 더하면 되죠 2분의 30이에요 15죠 자, 점의 좌표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있다의 가장 기본은 대입하면 만족한다예요 X에다 2를 대입해 A제곱 더하기 2는 Y가 얼마라고? 15다 최종적인 질문이 A제곱을 구하라죠 그죠 자, 구하는 값은 1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역함수관계 단순히 역함수관계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복잡하지 않아 똑같은 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X가 동일한 만큼 평행이동해서 걔가 대칭축이 된다 자, 그 정도까지만 잘 생각하십시오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FX는 X3승 빼기 3X 다하기 8의 절대값 어, 이것도 보니까 그림은 일단 쉬워요 X3승 빼기 3X 원점 대칭이죠 더하기 8 0,8 대칭이죠 절대값 안의 건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3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가져요 자, 닫힌 구간 T부터 T 플러스 2까지 해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 해서 F란 함수의 최대값 라잠이라고 하겠습니다 맥시멈 이걸 GT라고 합니다 새로운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와 베타에 관해서 GT는 알파와 베타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알파, 베타에 곱은 얼마일까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글쎄 모든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 항상 대입해서 한 번쯤 구해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최대 최소 함수가 나온 거잖아 이 정도에 그러면 해야 돼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증가해요 T가 여기 있어 T 플러스 2가 여기 있어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 뭐냐가 질문이죠 그죠? 최대값이 뭐냐가 질문이에요 최대값은 뭐냐면 T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GT는 F에 T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GT라는 함수는 T 콤마 GT를 찍으면 되잖아 그럼 T 콤마 GT는 이 함수 값이거든 그럼 이렇게 찍으면 돼 맞아요? 그래서 결국 GT라는 그래프는 뭐냐면 FX라는 그래프를 X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모든 부분을 다 왼쪽으로 2만큼 이렇게 해서 GT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 그 다음 감소하는 함수 부분이 나와있으면 FX 그래도 22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 정도 해봅시다 T가 있고 T 플러스 2가 있어 자 이 경우는 GT가 FT와 똑같은 거죠 T 콤마 GT 이 점을 찍으면 돼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뭐가 되는 것 GT라는 함수의 그래프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단순하게 증가하거나 단순하게 감소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증가 감소가 바뀌는 순간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때 이제 관찰하는 건 뭐냐면 구간의 폭이거든 이 폭이 얼마죠? 2죠 좌우 중에서 누가 더 클 거냐는 건데 일단 증가할 때까지는 다 모든 부분을 다 왼쪽으로 2만큼 이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납득했잖아 그럼 계속 내가 대입을 해 T를 여기까지 대입해도 최대값이 이거야 여기 대입해도 최대값이 이거야 T를 여기 대입해도 최대값이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와서 자 자연스럽게 가서 그 다음은 감소할 땐 자기 자신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근데 빨간색 그래프가 GT야 자 그럼 그렸어요 자 이거 미분 돼서 0되고 자 미분 가능해요 모든 부분에서 별 문제 없죠? 별 문제 없어요 자 근데 이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 자 이 정도는 기억하자고 자 그럼 감소할 때는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 여기도 폭이 이만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아 이게 폭이 이만큼이야 간격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감소할 땐 GT가 FT와 똑같아 왔어요 그 다음 이 점을 넘는 순간부터 요게 요쪽으로 왔어 이렇게 하면 최대값은 얘가 되는거잖아 이렇게 되는거 맞아요? 그럼 결국 이 오른쪽 부분을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한거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거에요 모든 부분이 다 왼쪽으로 얼만큼 이만큼 이렇게 간거죠 그죠? 얘가 GT다 자 그러다 보면 여기는 미분이 어떻게 되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불변량 같은 걸 관찰하고 자 지금은 내가 뭐 이게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로 이제 그냥 내용적으로 아 이 정도는 공식 비슷하게 기억해야 되지 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기억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약속 나오잖아 그냥 대입해보면 된다 근데 뭔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뭔지 정도만 좀 의식하고 있으면 된다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증가 감소가 바뀌는 이런 순간이 문제인건데 이때도 불변량 폭이다라는거 폭이 2라는건 T가 뭐든 상관없이 폭이 2잖아 그치? 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주의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여튼 이런 정도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문제로 돌아와서 자 이 논리 정도는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정도는 기억한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에펙스를 한번 그려봅시다 예 그렸어요 자 이게 0,8이야 이 정도 알아요 0,8이에요 이게 1일 때도 알아요 1일 때 값이 얼마지? 이제 접어야 될 거거든 항상 전체 절대값은 기본관념이 뭐냐면 안에 있는 함수만 잘 그리자 그 다음 절대값 함수는 꺾일지언정 뭐가 될 거라고? 연속이다 이 정도 감각이 필요해요 자 1일 때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마이너스 2다 6이네? 양수인데? 그죠? 3차 함수 비율관계 기억하고 있죠 1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이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은 여기쯤 존재하겠네요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접은 거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이런 함수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자고 아 생각보다 우리가 폭 2가 좀 크긴 큰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 정도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게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그죠? 같아지는 순간 그 순간이 문제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자 우리 최대 최소 함수 방금 기준으로 그렸던 걸 생각하면 여긴 그냥 와요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온 거예요 와서 그대로 매끄럽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다시 여기도 폭 2만큼 되는 순간 이 순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순간이 문제가 돼요 자 근데 뭐 나름대로 우리가 비율관계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와주면 여기 어딘가가 2가 될 거잖아 그치? 자 그럼 그 전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다 2만큼 보낸 자 이렇게 생긴 함수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 불렁점이 두 개가 있다면서 그게 어디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나온 거 맞아요? 그럼 이 순간이 이제 어딘지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요게 T였을 때 여기가 T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둘일 때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럼 T일 때는 접어올린 거거든 그래서 계산만 좀 조심스럽게 T3승 마이너스 T3승 T 넣었을 때 이거예요 그 다음 T 플러스 2 넣었을 때는 원래 있는 상태거든 그럼 T 플러스 2의 3승 마이너스 3의 T 플러스 2 더하기 8이다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순간이에요 정리하면 T3승 더하기 3T제곱의 2니까 6T제곱 더하기 3T의 2의 제곱이니까 12T 더하기 8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더하기 8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둘이 같아요 라는 걸 통해서 오른쪽으로 모을까요? 밑으로 모으겠습니다 2T3승 더하기 6T제곱 그죠? 자 T쪽은 이게 9T죠? 3T 넘어오니까 6T 되는 거 맞아요? 상수는 얼마지? 마이너스 8는 플러스 8이죠 그럼 8, 8, 8 24에서 6배니까 18인가요? 더하기 18이 콜렁이다 이렇게 만들겠죠 그럼 T3승 더하기 3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9이 콜 얼마? 0이다 이렇게 만들겠죠 그죠? 3으로 약분한 거야 그지? 3으로 약분 3으로 지금 아 참 2로 약분한 거예요 그죠? 2로 약분했습니다 만족하는 T를 찾아요 그죠? 자 만족하는 T를 찾으면 최소한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다는 건 알겠어요 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 넣어볼까?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마이너스 0 되는 거 맞아요 그럼 T 플러스 3 자 조립대법 써도 되고 그런 건 천천히 하세요 T제곱 그럼 3T제곱이죠 끝 더하기 3이 콜 0이다 자 따라서 T콜 얼마 나오는 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값은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죠? 자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T 이거 T 플러스 얼마? 2일 때 자 값이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식이 변함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따지면 이거 그냥 T 대입한 상태로 절대가 무시하고 하면 되지 T3승 빼기 3T다하기 8 자 그 다음 아래쪽은 이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똑같은 전개잖아 T 플러스 2 넣었을 때 T3승 더하기 6T제곱 이건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자 9T 9T 되는 거 맞죠? 맞죠? 9T 그 다음 8하고 마이너스 6하고 8하고 이렇게 만들겠죠 그죠? 자 근데 뭐 최종적인 답안의 결과를 보니까 뭐 근외공식 같은 거 막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T3승은 지워져요 8하나도 지워지는 거 맞죠? 자 그럼 6T3승 아 6T제곱 그대로 하고 넘어오면 12T 더하기 2이퀄 0이다 자 3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이퀄 0이다 이렇게 만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근외공식 써야 될까요? T제곱은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빼기 3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에 루트 6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되는 것? 루트 6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둘 중에 뭐지? 아 그치 요렇게 둘이 서로 값이 똑같으면 그대로 반대쪽에도 3차도 여기도 같은 순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한 T가 여기와 여기 중에 뭘까? 오른쪽 거잖아 그치?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하는 값은 요거죠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루트 6이다 자 그래서 요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루트 6이다 요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둘이 곱하라고 이게 둘 곱하래요 둘이 곱하면 자 이 수하고 이 수하고 곱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곱하면 뭐냐면 3 빼기 루트 6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곱의 결과죠 그죠? 자 곱의 결과입니다 자 곱의 결과인데 M 더하기 N 루트 6인데 MN 합을 구하래요 그죠? 자 부호 같은 거 신경 쓰고 자 그래서 M은 3 M은 3 N은 뭐가 되는 것? 마이너스 1이다 자 요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합은 2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니 천만 다행인 건 일단 그 시험지를 자 일단 공통문화 우리가 풀어봤잖아 그치? 모든 문제가 버릴만한 문제가 없어요 나는 원래 시험지에 대해서 이게 안 어려워도 된다 이래서 굳이 뭐 아 막 너무 신선한 거 내려고 신선한 거 내다가 이상한 거 내는 것보다는 그냥 보편적이고 학습하는 데 도움되는 문제를 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 일단 이번 이 공통문화 을 놓고 봤을 때는 다 대부분의 문제가 특히나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들이 뭐 기출의 정신을 벗어나거나 기존에 나왔던 거에서 뭔가 많이 벗어나서 너무 특이해 보이거나 그런 게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그 학습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더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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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될 것 같다 어쨌든 이런 경향들은 뭐 올해 수능도 킬러 배제하고 따지면 보편적으로 내겠다는 의미일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하여튼 보편적으로 알아야 될 기출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학습하고 정리하는 시간들 혹시나 이번 시험에서 자신이 좀 부족했더라도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하여튼 함께 열심히 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통과목 해설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